경찰이 광산구 산정지구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급히 묘목을 심은 농경지 소유주 일가족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.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특별수사대는 영농의사 없이 농지를 불법 취득하고 불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한 혐의로 A씨와 그의 가족 등 3명을 불구속 입건에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경찰은 A씨가 실제 영농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허위로 매입한 것은 아닌지 또 A씨 가족이 토지거래 대금을 지불했지만 땅의 실제 명의는 A씨로 돼 있는 등 부동산 차명거래 의혹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